1번들의 피니치가 오늘 까다로운데 좀 고쳐있거든요. 그래도 들어가나요. 1번들의 피니치가 오늘 까다로운데 좀 고쳐있거든요. 그래도 들어가나요. 허인회. 굿시하십니다. 자, 그리고 이 공격적인 본능 하면 허인회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허인회 선수는 절호의 기회예요. 네, 들어갑니다. 1번을 깔끔하게 출발하는 허인회 선수입니다. 1번들의 피니치가 오늘 까다로운데 좀 고쳐있거든요. 어, 그래도 들어가나요. 허인회. 감사합니다.